정말 불우의 명곡을 참 많이 불렀는데 배호 노래 중에서 비 내리는 경부선이라는 노래는 정말 언제 들어도 참 비가 올 때 마음이 울적할 때 이 노래를 부르면 뭔가 해석되는 그런 노래인데 금은동 씨가 다시 배호의 모습으로 가서 그 경부선이라는 노래가 그새는 어떤 노래인지 다시 한번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창대가 지수가 지은 길이 떠난 일에 오든가 고속도 철림길에 비가 내린다 아쉬움에 새해 품인다 이별의 눈물이 여겨 견디를 평상으로 지내리는 주풍 영원에 창대가 지수가 지은 길이 떠난 일에 오든가 지내리는 주풍 영원에 오든가 이 injuries 이 육십. 이 아는 이 fat 이 육십. 이 마이프 아 따님 저 금원동시 따님도 저기 왔지만 아빠 아빠가 소식적에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줬으니 아빠 원대로 내가 우리가 자식들이 와서 아빠 음반을 하나 또 해드릴께요. 이 집도 음반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고향이라는 노래 외에도 천안함 뭐 이런 여러가지 노래를 불렀는데 그 중에서 대표곡 내고향 고향 노래로 이 타이틀을 가진 분이에요. 정말 오늘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내고향 처음에 듣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곡 내고향은 산세가 나랑 드는데 진정받은 물레방아 그 신은 그리워진다. 진정받은 물레방아 그 신은 그리워수 타고 싶은데 너 울음 더운 오늘 날엔 내 고향 가도 싶어라 산구나 꽃 피는 고향 불새가 오는 내 고향 시대가 용 불참 붙이는 예신 생각이 난다 산 보루 산 달린 목에 피던 꽃 깨시저리나 그리워서 가보시는 길 너 울음 더워 머물다 같이 내 고향 내가 간다 시계시나 나라 여쭤네 예 이렇게 tyne weg 나오세요 인원 인원